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300시간 이상 영하의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. 베이징 기상대에 따르면 현지 기온은 지난 11일 0시 영하권으로 떨어진 뒤 24일 오후 2시 50분쯤 영상을 회복했습니다. 기상대는 300시간 이상 연속으로 영하의 날씨를 기록했다며 1951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72년 만에 최장기간 추비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기간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도 9일이나 됐습니다. 베이징에서는 지난 14일 폭설의 영향으로 지하철 추돌 사고가 발생해 50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가 하면 한파로 일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.